자 전면부터 코치 하겠습니다 자 더 하나 오늘 넷이 두툼으로 가십시오 둘 네 호치 해보세요 좋습니다 잠시 중 한 번 더 넣으니까. 한 번 더 넣어서. 한 번 더 넣어주세요. osium 2, 1, 2, 3. ании zig rep in. NimUN. 둘. 셋. 오른쪽입니다. 하나. 둘. 둘, 셋, 넷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기 드시면 감사해요.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정이 없어가지고 다 모였네 이쪽으로. 신마세요. 화이팅! 마스크 쓰고.